안녕하세요. 발라드 동물병원 양승영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자돈사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유두스가 증가한 농장에서 이유두체중 감소와 일사로 인해서 자돈사 폐사율이 증가하는 농장도 있고 최근 부스톱 때문에 산화연 사용량이 줄면서 자돈사 폐사가 증가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을 모시고 자돈사가 주로 폐사하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고민인 게 연수산 구균증이 50에서 61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이 있는데 폐사뿐만 아니라 위축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걸 어떻게 주로 컨트롤하시는지 김정일 수사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경험한 연수산 구균증은 아까 양승영 수사님이 말씀하신 51, 61년보다는 보통 분만사나 자돈 이후 직후에 나타나는 경향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연수산 구균은 결국에 환경에 생존하고 있는 원래 상주하고 있는 균이기 때문에 연수산 구균증이 갑자기 증가했다고 해서 연수산 구균의 문제만으로 보기보다는 이걸 왜 촉발시켰는지 그 원인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견치를 잘못했다거나 또는 모든 포유가 불량하거나 젖을 잘 안 주려고 해서 자돈들이 젖 싸움을 통해서 상처를 입힌다거나 또는 밀사, 환기 불량이라든지 또는 인플레인자나 PRRS, 바이러스와 같은 다른 상호작용에 의해서 갑자기 연수산 구균증이 도드라지게 나타났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다른 조건들을 같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김구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종일 수의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연수산 구균증이 연수산 구균증이라고 검체를 송부해서 검사 결과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가 매우 막막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 백신이 있긴 한데 그 백신의 효과는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항생제를 세균이니까 세균성 감염이니까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이게 뇌신경계로 유행되는 항생제가 뾰족하지 않습니다. 뾰족으로 사용하는 게 페니실린 정도일 건데 김종일 수의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유가 얘는 상제균이고 기회균이죠. 그럼 원래 있던 놈인데 왜 얘가 갑자기 활성화가 됐느냐. 대부분은 PRRS 문제하고 같이 혼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수산 구균증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신경 증상이 보인다고 하면 PRRS가 왜 흔들렸고 뭐 때문에 흔들렸고를 먼저 점검하고 대부분은 후보돈으로 또 귀결이 됩니다. 후보돈 관리, 후보돈이 최근에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고 순치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PRRS는 저는 음성농조만 관리하다 보니까 연수산 구균증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연수산 구균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시처치부터 컨트롤합니다. 견치를 중단하고 택출은 바로 태어나서 바로 묶고요. 연수산 구균증은 외부의 상처에 의해서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돈 시기에 부만사에서 상처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로 활용합니다. 자돈이 태어나자마자 발급이 작기 때문에 플라스틱 패드에 끼어서 상처가 발생되고 포유할 때 보통 아래 젖을 포유하기 위해서 팠거든요. 그럴 때 발등이 끼는 경우가 있어서 포유 7일차까지는 고무 패드를 깔아서 피부 상처를 최소화하면 연수산 구균증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시면 포유 7일차까지 이렇게 공허 패드를 깔아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빼서 수세한 다음에 다음 배치에 분만 모둔에 활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부종병 케이스입니다. 농장에서 부종병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데 부종병 케이스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김정일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 폐사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중에 부종병이 있는데요. 부종병이 결국에 대장균의 독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종병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부종병이 보통은 이후 하고 나서 40에서 60일 영 사이에 갑자기 큰 개체들이 아무 증상 없이 급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관련된 치료 방법으로는 사료 제한급이도 있고 산화연도 타주고 유기산도 첨부해주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농장들은 잘 적용되는 반면 어떤 농장들은 사실 그런 치료 방법을 다 적용하더라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종병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고 다른 원장님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로 사료구체식이랑 사료원료 등에 관련돼서 먹는 것과 관련돼서 부종병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돈사에서 분변해서 인력별로 검사했을 때 부종병과 관련된 F18 항원이 주로 많이 검출되거든요. 부종병 발생 시에는 주로 저는 콜리스틴과 산화엘을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사료 프로그램을 변경시켜봅니다. 부종병이 문제되는 시기는 보통 사료가 변경되는 시기 2호와 3호 넘어갈 때 보통 3호에서 4호 넘어갈 때 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되는 사료의 섭취를 변경하거나 사료를 제한급여하면 어느 정도 폐사는 감소하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사료 회사까지 변경해서 개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박테리오파지도 활용하는 방법도 농장에서 부종병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부종병이 발생되기 일주일 전부터 톤당 2kg 정도 투여하시면 어느 정도 폐사 감소에 대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백신도 개발되어 있어서 백신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무현 원장님은 부종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물론 FC8도 분리가 됐고 베로톡싱도 확인을 해서 E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눈두덩이 붙고 통통하던 놈이 갑자기 폐사가 일어나서 부종병이다 라고 진단을 내려서 백신으로도 접근하고 항생계로도 접근했는데 못 고쳤던 농장이 있어요.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아까 자동사 폐사 줄이기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환기가 뭔가 굉장히 부적절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개선시키고 난 다음에 개선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걸로 봐서는 이 FC8도 물론 베로톡신을 분비하는 FC8도 기회성 감염균의 하나이지 않을까? 환기를 개선했더니 이게 개선이 되더라.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출시된 부종에 관련된 백신 중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기전이 FC8에 대한 리셉터가 EU 시점에 발현이 되기 때문에 접종 인력이 분만사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분만사에서 부종 때문에 고생을 하는 농장에 환기가 이상이 없는 농장에 분만사에서 요거에 대한 백신을 접목을 했더니 효과를 보셨다 하는 농장들을 봤습니다. 새로운 과학적인 근거로 접근한 거로 생각이 돼요. 실제로 부종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신다고 하면 새로운 기전에 의한 백신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치료는 글레서식병입니다. 최근에 생각보다 많은 농장에서 글레서식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위생도가 높아지면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PRRS, 마이코플라즈마 음성인 농장에서도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30kg 자동 전출 농장에서도 글레서식병이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김종인 수의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경험했던 글레서의 어떤 발병 시점은 보통 자동사, 인큐베이터에서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문제가 됐던 농장들은 덥다고 해서 갑자기 환기량을 늘려준다거나 또는 온도 편차를 너무 작게 가정한다거나 또는 사육 규모에 맞지 않게 너무 밀살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주로 원인이었고요. 또 특징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어떤 농장들은 자동사의 보온을 위해서 따로 외부에서 뜨거운 열기구를 통해 뜨거운 바람을 넣어주는 그런 농장들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 사실은 안 그래도 자동사는 온도가 굉장히 따뜻하게 잘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온도를 더 높여가지고 환기량을 늘리는 단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뜨거운 바람이 건조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동들의 건조한 어떤 기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장들은 저는 겨울에도 사실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글레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암옥사실린 항생제를 첨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경우는 주로 글레서실을 컨트롤해서 암옥사실린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톤당 2, 3kg 정도 타면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생제가 끊어지면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면혁적인 부분, 백신의 활용은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백신의 효과를 충분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항생제 컨트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김문원 원장님은 글레서시에 대해서 백신을 활용하거나 다른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통적으로 글레서라고 하면 글레서라고 하면 육성사에서 많이 발현하는 질병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지피에서 지피로 돼지를 보냈는데 이 지피에서 받은 후보돈이 급사를 해요. 부검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글레서가 보입니다. 비육돈에 나타나는 글레서죠. 제가 운영을 했었던 양산의 농장 케이스는 분만사에서 갑자기 얘들이 뽀동한 놈이 폐사가 나요. 부검으로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글레서 사인을 보였고 얘를 옵티폼에 보내서 병성 감정을 해본 결과 글레서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통적인 글레서하고 모습을 많이 바뀌었어요. 모습이. 그래서 양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모돈한테 글레서 백신을 했어요. 포유 중에 이게 사인이 나타나니까 모돈한테 백신을 해서 효과를 봤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지피에서 지피로 보냈던 농장들 이거는 지지피에 도착하자마자 백신을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선이 됐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글레서는 백신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은 마이코프라즈마 하이오 라인이 있습니다. 마이코프라즈마 하이오 라이니스가 최근에 많이 검출되고 있는데 현재 출시된 백신이 대부분 다 마이코프라즈마 하이오 뉴몬이잖아요. 마이코프라즈마 하이오 라이니스에 대해서 임상진생에 대한 피해 직접 경험해 보신 게 있으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